안녕하세요. 벤쿠버 써니입니다. 오늘 홈데포에 페인트 사러 왔어요. 가든센터를 통해서 매장으로 들어가는데 재밌는걸 봤네요. 지금 보시는게 육식식물인 파리지옥입니다. 3인치짜리가 7불 98천이에요. 씌워놓은 비닐커버를 벗기고 커다란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저거를 그 안에다가 넣으면 날파리 같은 것을 잡아먹습니다. 곤충 잡아먹고 사는 파리지옥은 여러해사리 식물입니다. 잎사귀에 무늬가 있는 제라늄을 보고 있어요. 이 제라늄이 21불 98천입니다. 이 제라늄이 21불 98천입니다. 매장으로 들어가기전에 가든센터 한번 둘러봤습니다. 이제 매장의 페인트콘으로 가려고 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